네 안녕하십니까 짧은 시간 동안에 한 주제 같고 잠깐 동안 우리가 그 내용을 겨두면 나중에 전기사 시킬 때 도움되는 유익한 지식 자 오늘 주제는 뭐냐면 부하율이에요 부하율 자 요 밑에 우리가 변압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변압기는 우리가 전압을 변성해서 부하에 전력 공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부하는 변압기 용량의 전력을 쓰겠죠 전기를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부하율이 나오거든요 자 부하율의 개념은 뭐냐면 나중에 실기 공부할 때 이런 수전 설비 같은 거 단선동 같은 거 많이 보실 거예요 자 우리가 수전 받을 때 우리가 어떤 빌딩 건물 같은 데서는 20.9kV 22,900V로 수전 받아요 수전이 한 건 전력을 받는 듯이에요 자 삼상사선식으로 수전 받는데 근데 22,900V는 우리가 사용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이 변압기 갖고 1차측 22,900V를 2차측 380V 또는 220V로 변환해 주겠죠 그럼 이제 이 저압 부하에서 전기를 쓸 거 아니에요 근데 예를 들어 빌딩에 1층은 A 부하, 2층은 B 부하, 3층은 C 부하라고 나눴을 때 A 부하의 전체 용량은 10kW짜리고 B 부하하고 A 부하가 틀릴 수 있잖아요 B 부하는 20kW 용량이고 C 부하는 30kW 용량이다 했을 때에 이 A 부하, B 부하, C 부하를 동시에 쓰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1층만 쓰고 2층은 퇴근하고 3층만 쓰고 1, 2층은 퇴근하고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A 부하, B 부하, C 부하가 다 쓴다는 어떤 그런 운전 조건은 없는 거죠 자 그럼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런 경우 하루 동안에 전기를 쓰는데 A 부하, 즉 1층만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A 부하는 0시부터 0도시까지, 그렇죠? A 부하는 0시부터 0도시까지 운전했어요 그러니까 이때는 10kW 부하를 쓰는 거죠 그렇다가 요도시부터 16C까지는 2층, 즉 B 부하도 같이 일을 한 거죠 그러면 10kW에다가 20kW A 부하고 B 부하고 동시에 일을 하니까 1층은 10kW, 2층은 20kW면 합하면 30kW에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두 번째 요도시부터 16C까지는 30kW 전력을 쓰는 거죠 얘는 A 플러스 B 부하고 그다음에 16C부터 24C까지는 3층, C 부하까지 사용한다고 하면 10하고 20하고 30도 하면 10, 20, 30, 60이 되는 거잖아요 따라서 A 부하, B 부하, C 부하 합은 60kW가 되겠죠 그럼 여기서 최대 전력은 어디예요? 최대 전력은 여기가 되는 거죠 그렇죠? 여기가 최대 전력이에요 그런데 하루 동안 쓰는 건 평균 전력은 둘째로 나서 하잖아요 그러면 최대 전력은 여기고 평균 전력은 여기 어딘가가 될 텐데 그 B를 우리가 부하율로 표현하는 거죠 좀 전에 했던 이 내용에서 하루 동안의 일부하 특성 곡선에서 봤을 때 우리가 부하율로 산정하는 방법이 어떤 기간 중 저 그림에서 어떤 기간 중인데 저기에서는 입사 시간 기간 중이겠죠 입사 시간 동안에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B 즉 이것을 우리가 부하율로 하는 거죠 부하율은 즉 최대 전력과 평균 전력 곱하기 100% 그럼 이 부하율 100%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절대 안 나오죠 왜? 저 그림 봤더니 최대 전력보다 평균 전력이 높을 수는 없는 거니까 같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봤더니 최대 전력은 60kW가 최대 전력이 되고 평균 전력은요? 평균 전력은 0시부터 요도시까지 10kW 8시부터 16kW는 30kW 16부터 24kW는 60kW니까 평균 전력은 어딘가에 나올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평균 전력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평균 전력은 운전 시간 분의 소비 전력량으로 환산하면 되는 거죠 자 소비 전력량 단위가 kWh잖아요 자 그러면 소비 전력량을 계산해 볼까요? 자 처음에 0시부터 요도시까지 10kW 속이 있단 말이야 10kW를 요도시간동안 쓰는 거고 그 다음 두 번째 구간은요 30kW로 요도시간동안 쓰는 거잖아요 요도시부터 16kW니까 또 그 사이의 시간간이 요도시간이죠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구간은 60kW 16부터 24시간이니까 또 요도시간 구간이에요 그죠? 60 곱하기 8 그럼 이 분자가 뭐요? 하루 동안 쓰는 총 소비 전력량이에요 kWh 그럼 예를 갖다가 kW로 해서 평균을 계산하면 하루 동안 24시간 나눠줘야겠죠 자 이거 계산해 보면 하루 동안 평균 전력은 33.33kW 정도 그러니까 30kW 딱 보니까 요 10이고 얘가 30이고 얘가 60인데 우리가 딱 보면 평균 전력이 한 요정도 나올 것 같지 않아요? 근데 정확한 계산해 봤더니 30보다 약간 높아지는 33.33kW에서 평균 전력 지점이 생기더라 이거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부하율은 최대 전력 60kW 지금 계산하면 평균 전력 33.33 곱하기 100이니까 대략 이거 한 예니까 자 60분의 33.33kW이면 50% 넘죠? 50 몇 프로 정도 나오겠네 그죠? 뭐 궁금한 사람도 한번 계산해 쳐보시면 되잖아요 60분의 33.33 곱하기 100에서 부하율이 몇 파트 나오는지 확인해 보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부하율의 개념이니까 예전에 시험에서 2010년도 3회 전기산업기사 실기에서 8번에 나왔던 문제 자 문제를 또 이렇게 냈거든요 부하율에 대해서 설명하고 부하율이 뭐냐 좀 전에 우리가 부하율 내용 배웠잖아요 부하율을 설명하고 부하율이 적다는 것은 그 문제 출자 예를 들은 게 부하율이 큰 게 아니고요 부하율이 작은 거야 부하율이 적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두 가지로 써봐라 두 가지 답변하라 이거지 자 그러면 첫 번째 내용 우리가 부하율 정의 아까 좀 전에 했잖아요 부하율은 어떤 기간 중에서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비를 말한다 즉 식으로 표현하면 부하율은 최대 전력의 평균 전력 곱하기 100% 그래서 부하율을 설명하는 건 이렇게 설명하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 부하율이 적다는 건 뭘 말하는 거냐 자 부하율이 적다는 것은 자 위에 부하율 구하는 식 볼까요 부하율이 적다는 것은 최대 전력에 비해서 평균 전력이 낮게 나온다는 얘기잖아요 평균 전력이 작게 나오니까 약간 부하율이 적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최대 전력을 있는데 평균 전력이 적게 쓴다는 얘기는 부하율을 잘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거든요 따라서 첫 번째 부하율이 적다는 의미는 공급 설비를 유용하게 사용하지 못하는 상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부하율은 최대 평균 전력이니까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이 비슷하면 최대 전력이 만약에 60이야 그런데 평균 전력이 50이에요 그러면 평균 전력 50은 최대 근처가 가 거죠 그러면 이 부하율은 100% 근처로 가겠지 그런데 부하율이 적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최대 전력에 비해서 평균 전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부하율이 낮은 거죠 따라서 두 번째 평균 전력과 최대 전력의 그 차가 너무 커지기 때문에 부하 설비를 가동률이 그렇게 좋지 않다는 거죠 부하 설비의 가동률이 저하된다 바로 이 뜻이에요 그래서 이번 시간은 우리가 전기기사 실기 공부할 때 필수적인 하나의 용어 부하율이 뭐냐 부하율에 대해서 우리가 짤막하게 공부를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